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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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꿈! 안녕하세요! 시야! 꿈!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아름다운 성과 뷰티풀랜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남선녀 서포터주로 활동하고 있는 저희는 치영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7만 뷰를 달성한 콕지가 뮤비 저희 앞에 들어오고 계셨어요. 저희 치영코의 디지털 싱글 베빌러비입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여러분들 저희 올라오기 전에 많이 보셨죠? 네, 근데 저희 뮤비랑 저희 실물이랑 조금 많이 달라서 어떤 친구가 저희인지 조금 매칭이 안 되실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 치영코 멤버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 박수! 네, 다시 한 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치영코의 콕지거 뮤비에서 동네 노는 언니로 나온 치영코의 리더 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콕지거 뮤비에서 단발머리 여고생으로 나온 치영콕. 다 같이 한 번 해볼까요? 치영콕! 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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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콕지거 뮤비에서 안경 쓰고 나온 사람 기억나세요? 네, 안경 쓰고 되게 엉뚱하게 새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의 치영콕의 수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활발한 연구생으로 나온 치영콕의 한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멤버들 다 아셨으니까 저희 콕지거 뮤비 한 번 더 집에 가셔서 검색하셔서 보시면 아, 이 친구가 그 친구구나 하고서는 더 보실 수 있으니까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한 번씩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콕지거 댄스 포인트 안무가 있어요. 포인트 안무 잠깐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그럼 포인트 안무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양손 이렇게 콕콕 콕 찍는다는 콕 이렇게 모아주셔야 돼요. 다 같이 여기 서 계신 분들도 모아주세요. 어디 가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자, 모으셔서 왼쪽부터 콕지거 콕지거 양손 같이 다시 시작 콕지거 콕지거 그 다음에 오른손부터 한 손씩 베이빌 러뷰 찍어주세요. 골반은 어려우니까 그냥 한 손씩 자, 이어서 해볼게요. 시작! 콕지거 콕지거 베이빌 러뷰 한 번 더 콕지거 콕지거 베이빌 러뷰 너무너무 쉬우시죠? 저기 뒤에 어머님들도 진짜 잘하시는데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일어나서 보여주세요. 마주크 쓰신 어머님 박수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콕지거 콕지거 베이빌 러뷰 아침에 문 안 열었다고? 문 열어. 시작! 콕지거 콕지거 베이빌 러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4월 13일이 다 무슨 날인지 아시죠? 다들 투표 콕콕 하실 거죠? 콕콕 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답 콕콕 특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선물을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네, 저희 선배 걸그룹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희 선배님의 걸그룹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게 레인포우 선생님분들의 A 노래인데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떨려서 말이 좀 조벅거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레인포우 선배님들의 A 노래 들려드릴게요. 많이 해주세요. 7, 3, 1, 땡! 탈락 וט